유세를 중단했던 해리슨은 다시 주요 겸합주에서 유세를 재개했습니다. 토론회에서의 긍정적인 평가 덕분에 해리슨은 더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고 분위기도 한층 고조되었습니다. 최근 하락세를 보였던 지지율이 다시 상승했습니다. 토론 후 여론조사에서 해리슨은 트럼프를 5%포인트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시 겸합주인 애리조나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남부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 문제를 방조하고자 합니다. 이전의 TV토론에서 트럼프는 불법 이민자 문제를 지적하며 문모론까지 언급했습니다. 이 발언으로 인해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시에서는 폭탄 테러 위협이 이어졌습니다. 시당국은 직원들을 대피시키고 시청건물을 폐쇄했으며 일부 하이티 주민들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백안건은 이 사태를 리부 국민 전체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하며 문모론에 속지 않는 지도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고마당 내부에서도 토론 결과에 대한 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와의 추가 토론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잠시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때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에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잇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추천해드렸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잔주의 고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연구화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의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금 205638 2209 똑같이 무료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